와 95% 뭐지 저거? 저거 운명자 아니야? 쟤넨 뭐야? 이거 어떻게 95%나 먹어? 글쎄 뭐죠 저거? 단추를 뭐하는 놈들이야 아 5명 다 썼나 설마? 저거 공동구매한거 아니야 저것들? 5명 다 써가지고 다 서로 버프 돼가지고 많이 쌓인거 같은데요 저게 야.. 미친놈들이네 와.. 미친놈들이네 대박이게 제일 쎄거 같은데 그니까 막 올 무장한거 아니야? 그니까 와.. 무시무시하다 사실상 우리팀은.. 우리팀의 적은 우리 여기 있기 때문에 너요 너 너도요 아님 도요 사망은 너 그거 아니냐? 너.. 멋있다 아니구나 터렛.. 터렛 있는 줄 알았다 그 부비툴렛 만들네 근데 한번도 안걸렸어 아.. 어디다 설치를 해야 좋을까 아.. 어디다 설치를 해야 좋을까 와.. 총 디테일 살아있네 어디에 해야될지 모르겠다 들어왔다 들어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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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잇 더럽.. 더럽게 맞추기 어려운데 더럽게 맞추기 어려운데 한등 맞죠 제가 한등 맞죠 은근히 맞추기 어려운 저거 은근 총알 많이 쓴다 잡는데 지금 들어왔어 안에 다 보이네 다 보이네 다 보이네 다 보이네 다 보이네 다 보이네 그렇지 돌아다니는 자동차인지 한번씩 보세요 네 다 A 와서 아.. 아 박완 세 짜렛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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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면 봐주세요. 저 옆에 볼게요. 정면 제가 볼게요. 네. 야 이거 독가스 쓰는 캐릭터 좋아진게 독이 4회로 늘었네. 4회에서. 어? 뭐야 어디야 형. 여기 B B B 뚫렸어요 B. B B 창문 뚫렸어요. B 봐주시구요. 정면은 보겠습니다 제가. 밑에. B B 천장. B 천장. B 천장. 네. B. 나이스. 계단으로는. 아 여기도 천장이 뚫린건가? 네. B 천장 뚫렸어요. 아 그러네. 올 마음 없는거 같고. B 창문. 이거는 B다 B야. 빠이. 2층에 두명. B A 위에. A 위에. A 위에 두명. A 위에 두명. 오케이. 우리 위에 두명이란 얘기잖아 그치? 여기. 여기 내 위에 있는거 같아. A는 제가 그거 철판으로 막아놔서. 저거 테르미너스는 못두러요. 아 테르미너 있네. A 조심하세요. A. A쪽 봐야될거 같애. A쪽. 지금 계단에서 두명 내려가요. 계단에서 두명 내려가요. 아 계단에서? 오케이. 나 일부러. 일부러 핑 안찍는다 이거. 걸리니까. 오케이. 계단에서 한명. 다시 올라갔다. 오케이 오케이. 다시 내려가. 다시 내려가요. 안간다. 아이씨. B 위에 조심. B 위로. B 위로 간다. B로. 두 명 다. 아! 잡혔다. 아이씨. 깜짝이야. B로 두 명 다 갔어요. 내가 어때요. B 들어갈거 같은데. B 들어갈거 같은데. B 왔어요. 오케이. 떨어진거 같은데. 이거 아닌가? 들어왔겠지. 위에 있나보다. 위에. 어 위에 소리나는거 같아. 위에 소리나는거 같아. 위에 소리나. 삼아. 계단 좀 봐줘요. 계단이요? 네네네. 제가 볼게요. 네네네네. 그렇게 할게요. 삼아 나가지마. 나가지마. 계단 아직 없구요. 시간이 이제 30초 남았습니다. 삼아. 뒤로가서. 어. 그 문 뒤에서 보고있어. 문 뒤에서 보고있다가. 잠깐만. 지금 A 보는 사람 없죠? 저요. 어. 2층에 둘 다 있어. 2층에 둘 다. A 천장쪽 보고있거든요. 와. 잘 잡았는데. 어어. 아. 이쪽이다. 이쪽이다. 어. 여기 들어왔어. 나이스. 아우. 죽어요. 사망이. 와. 피가 저렇게 튀었는데. 한번 딱 터뜨려주면서. 어. 어흐흐흐흐흐흐흫. 왠일이야 사망이가. 사망이가 이거 1킬하면 우리 이기겠다. 이번 판. 인정. 아 어택커 좀 샀으면 좋겠다. 어. 로스트님이.. 그라주 가져갔네. 아. 룬님 이거 밖에 안해요. 나 그거 사고싶은데. 이게 제일 좋은거 같더라고. 나 그냥 아이커 살라고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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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요. 양보 지금도 할 수 있거든요. 아, 괜찮아.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? 시청자 분들 병원 밥 얘기는 다음 그... 예능 무슨 밥 코너에서 토론해 주시구요. 방송 좀 채팅 좀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병원밤이 맛있네 안 맛있네 이런 얘기까지는 했네. 병원밤 먹을만 하지 않나? 찾았다. 한 개. 아, 여원이네. 여기 숨어있어야겠다. 아, 걸렸다. 아, 나이스. 나이스라뇨. 점수는 내꺼야. 배고프면 다 맛있... 여기다, 여기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어디 있지? 아, 아, 꿀 빨고 있었는데. 난 꿀 좀 빨아야겠다. 여기서. 본다. 여기 두 명이서 보고 있어요. 아니, 나 어딘지 못 찾았어. 어디가 뒤에? 오오오. 충 충 충 충 충 충 충 충. 어, 깜짝이야. 어, 저, 저, 저기잖아, 저. 어, 나갔다 한 명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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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진짜 아군인 줄 알았어. 아, 아. 아, 아. 왜 안 탔지? 저런 놈이 다 있어. 아, 뭐 저런 놈이 다 있어. 아. 아, 아. 진짜 어이가 없네. 아, 도망가. 여기, 여기, 여기. 마모라 앞에, 마모라 앞에. 앞에다, 마모라 여기. 나이스. 얘 누웠다, 얘 누웠다. 어디, 어디 얘기하는 거야? 어, 창문 창문 창문. 창문? 부러진 창문. 어, 부러진 창문. 얘네 몇 층이야? 아, 그거 누운 게 아니라 죽인 거야? 아니야, 누웠어, 누웠어, 한 마리. 몇 층이에요? 여기 1층인 것 같은데요? 아싸, 이 점도 못 갈게요. 아니, 이 새끼들이 여기서, 이씨. 절대 방패! 로스트팀. 어, 그렇지. 로스트팀 거기 한 명 더, 한 마리 더. 어, 그렇지. 여기, 여기 한 마리. 여기 한 마리. 벽 뒤에, 벽 뒤에, 벽 뒤에, 벽 뒤에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어, 뭐, 간다, 간다. 창문 창문. 어, 벽, 문 나간다. 마모라 거기 앞에 있어, 앞에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여기 안에, 여기 안에. 싸, 싸, 마모라, 싸! 안녕하세요, 밥 먹으러 왔어, 형. 잘 먹었어, 형. 뭐야, 뭐야. 내려왔는데. 게임 끝났어. 야, 나, 나, 나 진짜, 나 3, 3명인가? 여기서 죽인 것 같아. 얘 다, 얘 덕분이죠. 그래, 문형, 잘했어. 고마워. 역시 형은. 이룰 수가. 어, 진짜, 저런 걸 잘해야 돼. 카메라가 꿀잼이야, 진짜. 디스패치 아닙니까? ㅋㅋㅋㅋㅋ 나, 나, 그래요. 나, 걔 뒤에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핑 찍었어. 손이 느리니까, 형은. 그냥 저런 거나 해. 내가? 응. 나한테 이 게임 줬으면 그런 말 하지 말아야지. 아니, 그런 거 잘하신다고요. 에쁘아. 플레이보다는, 약간 피파보다는 풋볼 매니저 해야 되는 그런 분. 이게 맵이 항상 똑같은가봐. 계속, 저희는 계속 이맵만 걸리네요. 그러게요. 아, 이맵만 하는 게 아니니까요? 아니에요, 랜덤이 랜덤으로 계속 되는데. 은근히 이맵이 계속 잘 걸리네? 뭐야, 이거 여기서 뭐해요? 아니요, 그거 두루두루를 갈까 싶어가지고요. 밑에서 이제 보이거든요, 이게. 이거 있지. 와, 도덕상 쪽에 걸렸네. 자, 어디서 막아야 되다. 어디에 보비트래블. 와, 맵 너무 넓은데? 이거는... 벽에 설치하고 있어? 꼼수 한번 쏴야겠다. 여기 붙이는 사람이 안 보이네? 그러고 보니까 이번엔 벽에 설치를 많이 안 했네요. 아, 저게... 아, 저게... 왔다. 와, 문은 벌써 났네. 카메라? 카메라 벌써 다 깎아졌어요? 됐다 됐다 됐다. 바깥에 카메라 벌써 다 나갔어요. 아, 그래요? 어이구. 그 다른 건 모르겠고, 계단은 제가 봅니다. 다른 건 다 알아서 하세요. 계단은 제가 보니까 확실하게 보니까 다른 건 다 알아서 하세요. 아, 올라가서 바리켓... 아, 그... 다 깎아올 거야. 위에. 천장에서 못 내려오게. 어디, 어디지? 아, 깜짝아. 사막이 네 쪽 아니었어 방금? 맞아, 맞아. 거의 근데 대부분 저런 거 터트리면 그걸로 안 와. 어, 에이? 어, 에이 찾았네? 에이 걸렸네. 어, 뭐야 여기를 어떻게 걸렸지? 어떻게 봤지? 얘네들? 카메라도 찾은 것 같은데. 드론. 네, 드론으로 찾은 것 같아. 드론이 있나봐. 어, 저기, 저기 왔다. 어, 왔다, 왔다. 아, 야, 여기 있어, 여기 있어. 와, 알고 있어, 알고 있어. 개 끔찍해. 어우. 이거 여기, 어디 드론 있어. 어, 여기 있다, 찾았다, 찾았다. 어, 뭐야. 이거 바뀌었네? 오케이. 야, 내가 한 캐릭터 독이 아니었네. 어,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스모크 사라졌어. 와, 스모크. 계란쪽으로 왔어, 계란쪽으로. 방패 잡았어. 야, 이거 왜 사라졌냐? 어, 뭐야, 뭐야. 수박시야? 야, 베타에 있었던 게 사라졌구나. 난 이게 계빈인 줄 알았네. 수박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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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, 간다. 부활시키고 있어요, 지금 잡으세요, 지금. 오케이, 나이스. 안 되겠다, 이거는. 화면, 화면, 화면. 화면, 화면, 화면. 나이스. 나이스. 와, 완승이네. 헤드샷. 와, 언제 저렇게 죽였네? 야, 대박. 뭐야, 나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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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키 아무도 5대 맞네. 오, 웬일이야? 하하. 저 수박. 야, 3대0을 이길 줄이야. 아, 깔끔한 판 나왔네. 얘, 진짜. 사마의가, 사마의가 킬을 하면 이길 안 봐. 그러니까. 그래, 램짱님 진짜 심심하셨겠다. 죽지도 않고 죽이지도 못하고. 저 진짜 계속 들고 가요. 그니까. 램짱님 관광하셨네. 저 터렛, 터렛. 터렛, 터렛. 뽀디 영화 한편 보셨네. 응.